안녕하세요. 수다입니다. 오늘은 물냉면이랑 대창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해주 물냉면인데요. 저번에 제가 해주 비빔냉면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밉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물냉면으로 다대기도 안 넣고 그냥 오리지널로 준비했고 특제 소스가 있어서 특제 소스는 같이 넣어서 준비했어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아.. 시원하다. 아.. 시원하다. 아.. 시원하다. 계란은 감동란. 계란 러버인 저는 또 감동란을 준비했습니다. 아.. 시원하다. 아.. 시원하다. 아.. 시원하다. 너무 맛있어.. 촉촉 mesmo구구구구리 còn 얘가 너무 cooperate.. 와우 너무 맛있어 또 다른 소스에 입어서 먹으면... 전부는 다 먹으면... 그다음엔 너무 맛있다 못 먹음 그리고 또 먹음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영어 인간이 너무 맛있어 정말 somehow 매운같은 맛이에요 맛은 몇 시간에 어울려! 제 주인 공간을 먹으려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아 시원해 뼈 쯔쯔 뼈 쯔쯔 매력적 뼈 뼈 뼈 뼈 쫙 뼈 치즈는 매우 고소해요 치즈가 좋아서 사는다 그들이 다 먹어야 하는데 치즈가 좀 더 먹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저는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먹는 것 같아요 한 입에 미끄러운데 한 입에 남은 거 같아요 한입에 먹는데 한입에 먹기 위해 먹기 좋지만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와 시원해 와 와 와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물에 너무 끊기때문에 다 먹기 좋은 식감 너무 맛있는데 무리 나는 아직 안 먹으면 좋지 나는 죽음 나는 마시멜로 나는 먹고 싶던 면 나는 죽을때면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마시멜로 나는 마시멜로 나는 마시멜로 나는 마시멜로 치즈가 부끄러워요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새콤한 맛을 먹었을때 씹쓸 동널이 많이 맵지 않나요? 새콤한 맛! 새콤한 맛!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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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은 뺄는 뺄는 ... 어묵이 매우 다했고 듬뿍 많은 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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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 우은 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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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만 초콜릿 먹었지만 딸기 아... 진짜루 아... 아... 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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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кому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먹었는지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 맛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먹으면 끝이 났어요 근데 그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먹으면 좋았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죠 그래서 먹으면 좋고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구만. 시원하구만. 심지어 새우. 달콤하고 달콤하구만. 이 마늘은 다 먹기 위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하고 쥬쥬쥬 너무 고소하고, 그리고 다른 마늘은 시키지않고 너무 고소하고 있어요 이 마늘은 다 먹기 때문에 이 과자 간식을 낼 수 있는 사과에 면이 땐 잘 어울려서 면이 땐 잘 어울려 면이 면이 땐 잘 어울려 면이 땐 잘 어울려 면이 땐 잘 어울려 면이 땐 잘 어울려 너무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어 롤볼이 좀 더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엉 평가에 더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서 여러분들은 자유가 더 먹으면 더 맛있엉 진짜 맛있엉 저랑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맛은 초콜릿 고춧가루 고추 소스가 잘 어울린다 고추 고춧가루 고추 오징어 단무지 너무 맛있어 오늘은 혜주 물냉면이랑 대창 같이 먹어봤는데요. 두 개 같이 먹으니까 대창 먹고 살짝 느끼할 수 있는 맛을 물냉면이 싹 잡아주면서 둘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구요. 혜주냉면은 제가 저번에 비빔냉면을 먹고 되게 맛있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오늘은 그냥 진짜 기본 오리지널로 먹어봤는데 그냥 육수는 약간 평양냉면처럼 좀 슴슴하더라구요. 근데 같이 보내주신 특제 소스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타먹으니까 간도 딱 맞고 되게 맛있었어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